어서오세요 편하신데 앉으시면 돼요 편하신데 앉으시면 돼요 편하신데 편하신데 앉으셔도 돼요 네? несколько 편하신데요 네 손님 죄송한데 넓은 자리로 혹시 칵테일 드실거면 빠자리가 더 편하거든요? 빠자리 안 드실래요? 빠자리로 오실까요? 빠자리로 오세요 코코냉이 조금대를 그릇 이렇게 만들어내주세요 초코냉이 고추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제가 추천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? 네 아디오스라는 술이 있는데요 이성이랑 같이 마실 때 너를 보내버리겠다 너를 나에게 푹 보내버리겠다 아디오스 술 네 아디오스 한잔 드릴게요 아디오스 한잔 드릴게요 잘 절어서 드세요 네 아 그렇게 말고 네 나 지금 길바 네 이렇게 크게 드릴게요 저희 손님께만 드리는 서비스 서비스 안주에요 아주 좋다 같이 드시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진짜 한번 불 잡아보세요 말씀해주세요 과자도 좀 드시면서 드세요 네 과자도 좀 드시면 드세요 뭐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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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끄고 보세요 응 저 카게구비 아니에요? 카, 카게구비 아니에요? 네 저 완전 좋아하는데 아 저요? 저 같이 볼래요? 아 진짜요? 네 같이 볼래요? 저도 한쪽 주시면 안 돼요? 아 네 저도 한쪽 주시면 안 돼요? 아 네 부분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? 아 아 아 아 너무 내리지 않아요? 이런데? 네 좀 아니었음 아 어디다 종이불가? 여기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친해지고 싶어서요 아 진짜요 저도 수제도 안시켰는데요? 수제도 안시켰는데요? 수제도 안시켰는데요? 저 손가락 수제도 안시켰는데요? 저 손님 아 손님 아 손님이시구나 아 네 편하신데 안가시나요? 네 아 저희 요금 예약석 이여가지고 네 저희 거기는 빨간 쪽 이여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지사 감상하는 김혜님 혹시 이쪽으로 붙였을까요? 네 네 기둥이 가려져서 네 아 조금만 더 이렇게 앞으로 좀 붙이시고 좀 숙이셔서 아 네네 조금만 더 주세요 네네 그렇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주문하시겠어요? 주문? 예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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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두고 나오면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문하신 쿠데이트 할게요 네 네 혹시 이거 죄송한데 과자 아 저기 기본한 줄 따로 없고 주문하시면 15,000원부터 낮춰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한 준비한 지금 일요일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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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고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아 출장이요. 아 출장이요? 제가 따로 가져가서 해 드려도 될까요? 그래서 그냥. 아 보여서 그거는 조금 뜰 것 같은데 여기 계실 것 같은데. 아 네 가져가겠다. 지금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? 네?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? 아... 그... 드릴 거 같은데? 드릴 거야? 네. 혹시 드릴게요? 아... 결제... 결제하신 거 맞아요? 아, 결제? 네. 15,000원입니다.